아 이것도 아빠를 위해 그런 척 하는 건가? 아니 이번엔 진짜요 게임 끝났으니까 더 이상 위장할 필요 없잖아? 뭐? 게임 끝났다고 아니 이렇게는 못 끝내지 이렇게 날치기 당하듯 아빠 평생에 피와 땀을 강탈 당할 수는 없어 그래? 네가 뭘 할 수 있는데? 뭐? 내 여자 뺏고 네가 그랬지 그러게 잘 지키지 그랬냐고 뺏을 수 있으면 뺏어보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졸지에 미친놈 사기꾼이 된 거야? 평생 위장 저버린 놈한테 미친놈 사기꾼 소리 들을 이유 없어 봉세현 옹세현 거기서 미친놈 사기 이 룩!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. 다들 찾으시는데. 잘은 모르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. 그 방법 찾아야 할 사람이 난데 내가 이러고 있으니. 어렸을 때부터 LX 후계자 소리 듣고 자랐어요. 그땐 그 말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싫었는데. 이젠 책임지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네. 아빠, 나하고 LX가 전부인 사람인데 둘 다 잃고 어떻게 살아갈지. 둘 다 잃지 않게 해드리면 되잖아요. 그러고 싶은데.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죠. 상무님 잘하는 거 있잖아요. 잘하는 거? 응징. 일요일 아침 pleading